자 이제 독서입니다. 4페이지를 딱 여시고 자 이번 6평의 독서가 또 굉장히 어려웠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독서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자 그럼 6평 해설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6평의 이번 경향, 수능에서 이번 경향을 통해 어떻게 독서 문제를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독서와 지문의 선지를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너희가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잡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4차 모의고사의 내용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올해 수능과 어떤 접점을 또 쫙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쌤이 이제 본래 작년부터 이감 온라인 모의고사 해설강의 시작했었잖니? 작년에 이제 이감 온라인 해설강의에 대해서도 이제 평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 뭐 괜히 좋다 싫다 하고 두 가지였지. 근데 이제 그 단점, 쌤의 강의의 단점이 뭐였냐? 이거였어. 아 김잼만은 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쉽게 내용 설명 다 안 해줌? 이거였어. 왜 내용 설명 하나하나 다 안 해줌? 어 맞아 맞습니다. 쌤은 내용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 지금 이제 강의를 쭉쭉 들어가서 알잖아?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준 타입이 아니야. 왜? 불필요하거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니? 장점은 단점과 내용이 똑같아. 장점? 잼마쌤 좋은 건 이제 단점은 반말이고 이제 장점은 잼마쌤이지. 김잼마쌤 좋은 거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사후적 설명이 아님. 그게 아니라 수능에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실전적 분석임. 이게 장점이었습니다. 두 개가 사실 같은 얘기거든.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 사실은 좀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오늘도 한번 내용들을 다뤄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비례대표는 이런 거고 2001년에 비례대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비례성이라는 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막 쫙 설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줘. 우리가 막 30분 동안 내용을 꼼꼼하게 쫙 봐. 그런 다음에 자 그러니까 정답은 11번에 3번.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야 맞지? 이러러 넘어간단 말이야? 의미가 있니 그게? 그건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지문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때 다룬 것처럼 30분 내내 이 지문의 정보,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했을 때 그걸 기반으로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야. 그러니까 1번은 틀렸지. 이건 중학생도 하지 않겠니?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수능에서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그 정도의 우리에게 그 정도의 내용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풀게끔 누가 만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쌤은 뭐 친절하게 해주지 않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Q&A 게시판 딱 있잖아. 우리 Q&A 게시판에 조교쌤들이 얼마나 밤새도록 상주를 또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낮이나 밤이나 우리 조교쌤들이 너희들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의 어떤 혹시나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바로 그냥 열심히 답을 아주 자세하게 달아줍니다. 막 나 이 정도까지 원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이제 아마 써주실 거야. 그래서 만일 이제 쌤이랑은 쌤이랑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여기 있는 내용들 해설을 통해서 충분히 너희가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을 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후적 해설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쌤이 할 말이 조금 더 있는데 이제 지금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지만 그 부분은 정말로 배제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또 딱 있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쌤과는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분석들을 쫙 같이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기도 하잖아. 또 이제 어떤 수강 후기에 어떤 학생이 또 닥서 줬더라고. 김재마 쌤의 이감 해설 강의는 과거를 향한 사후적 해설이 아닌 미래를 향한 실전적 분석이다. 대구법이 죽이더라고. 쌤이 이제 그걸 다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아는 학생들이 또 알아주는구나. 너희들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쭉쭉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도 수능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사후적 해설과 그 실전적 분석이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니? 심지어는 쌤도 이제 강의를 많이 보잖아. 정말 많은 강사들이 강의를 할 때도 막 내용 설명 쫙 한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답이 이거야 한 다음에 마지막 멘트가 더 중요해. 사후적 해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해설이 사후적 해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태반이야 태반. 근데 사후적 해설과 실전적 분석을 구분한 방식은 진짜 쉬워. 강의가 딱 끝난 다음에 머릿속에 아 비례대표제라는 건 이런 거구나. 비례대표제는 이런 거고 왜 들어왔냐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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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내용에 대한 지식이 남아있다. 해설을 들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끝난 다음에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앞으로는 이런 문제 상황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의 방식이 올바른 방식으로 나왔는가?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방식 제도에 대한 방식이 나왔네. 방식 자체에 대한 그 방식의 방법은 뭐였지? 그 방식이 심지어 또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나왔네. 그리고 단 이때 다만이라는 걸 내가 아까 놓쳤었네. 앞으로는 그게 출제품이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조건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머릿속에 남았다면 분석입니다. 자 좀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 일단 첫 번째 지문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지문도 봅시다. 쌤이 이제 내용을 중요하게 보지 마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번에 그리고 수능에서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바로 그 패턴과 출제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쌤 읽으면서 오케이 그러면 패턴 밑줄 치고 문제 해결 출제 포인트 만 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경우 동그라미 딱 읽고 나니까 내가 뭐 봤지? 이런 사람은 없겠지 얘들아.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쌤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그 내용이라는 건 대체 뭐야? 실전에서 너희가 읽는 이 지문을 그 얘기를 하는 거니? 지문은 두 가지로 봐야 돼. 실전에서 내가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는 이 지문의 내용은 미친 듯이 이해하셔야죠 얘들아. 출제 포인트와 패턴을 중심으로 아 이 정보들이 이래서 나왔구나를 내 머릿속에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패턴과 출제 포인트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선택지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그러면서도 중요하다고 티를 내는 애들은 걔네들은 우리가 누구나 알지. 티가 안 나는 애들이 정말 많잖아 수능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출제 포인트라는 것들을 계속 계속 상기를 시켜주는 거야 쌤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는 내용이라는 건 다 푼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풀 때는 내용 알아야지 얘들아. 혹여나 쌤이 노파심의 얘기를 하는 거야. 혹여나. 그렇다고 쌤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풀 때는 내용을 막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럼 중요한 것은 구조. 구조 앞으로도 이제 구조와 패턴. 패턴이 곧 구조와 비슷한 거니까 그럼 구조 중심을 읽으면 되겠군요. 얘들아 6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쌤이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 이번 6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개념이었습니다. 패턴은 얘들아 절반이야. 패턴이 절반. 나머지 절반은 개념이죠. 그리고 그러한 개념이 풀려나가는 방식이 패턴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독서 개념 그 개념 강의에서 패턴을 했던 거야. 걔는 구조거든. 틀 틀.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 그 개념의 구체화 방식. 그게 바로 독서의 지문이라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물어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기 1, 6 수능의 귀납의 논리학 한 개 봤었잖아. 귀납의 논리적인 그 문제 봤었죠. 저기서 나와 있는 뉘앙스라는 거 있잖아. 말의 뉘앙스. 말의 뉘앙스는 구조로 설명이 되니? 말의 뉘앙스는 구조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개념 그 어휘에 천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되는 거야. 패턴과 출제 포인트 그리고 개념이라는 어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얘는 우리는 지금 끝나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 쌤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자, 그래서 답이 3번. 쌤도 훨씬 편해 그게. 내용을 알려주는 거 이거 설명해주는 게 뭐 어렵겠니? 그런데 다만 너희들에게 남는 게 없잖아. 그렇게 읽고 나면.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니까. 자, 6평 직후이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 지금이 너희들이 어디에 의식을 맞춰야 되는가를 다시금 너희가 재조정하는 시기잖아. 그래서 지금 6평의 이감 4차가 전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보자 빨리 이제.